자, 바이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이노드 버전 출시하면서 메인에 위한 노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한번 안내를 드렸었고요. 본격적으로 오픈메인에 출시되고 거래가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과연 첫 번째로 상장되는 거래소는 어디일까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위 거래소가 아닌 하위 거래소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탑10에 들어가는 거래소에 상장이 진행이 된다면 과연 어디에 먼저 상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지만 당연히 단연 바이넨스의 상장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거래성 상장과 파이네트워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와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 이 코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 드리면 파이코인과 또 다른 암호화폐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넨스에서 상장 우대 정책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코인 할당 많고 뭐 중저가 코인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요. 자 보시면은 바이넨스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 특히 종소 프로젝트가 포함된 건강한 산업을 육성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넨스는 기초가 강하고 커뮤니티 기반이 유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빌딩스 모델을 갖춘 중소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사용자 수가 거의 6천만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KYC 인증이 된 부분도 지금 1,400만이 넘죠. 1,500만을 달성할 거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반이 굉장히 유기적이고 이 초가 탄탄할 수밖에 없고 지속 가능한 모델 지금 2019년부터 거의 5년 정도는 유지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지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위터 중에 파이네트워크의 관리자입니다. 라고 해서 이 트위트에서 재미있는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볼 건데요. 자 이 한국의 파이코인 3인 위치지도라는 부분을 여기서 소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제수단을 채택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 한국이 무언가 조금 선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이 파이코인이 앞으로 오픈메인에 출시하고 정말은 진짜 거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이 주도해서 이러한 부분을 또 앞서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고 이 브릭스 관련해서도 기사를 좀 올려놨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 브릭스에서 인도에서 이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제가 영상도 하나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좀 더 이러한 암호화폐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 파이코인이 거래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화폐의 어떤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전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파이코인이 앞으로 오픈메인에 출시가 되면 분명히 어떤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는 팔로워가 340만인데 이거는 이더리움의 팔로워수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는데요. 그만큼 엄청나게 탄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파이코인이 바이넌스 상장을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급 정보 하나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제일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게 지금 60%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 제가 이마만큼의 돈을 투자했다는 건 충분히 그 가치를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마만큼 투자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이미 수익시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드리려고 하는 이 코인도 즉 이 코인과 연관성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투자하고 60% 가까운 수익을 받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이 코인은 일단 저는 예상하기로는 100% 이상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약한 성격이 민코인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거여가지고 조만간 이 코인으로 인해서 이 소식이 전해시면 이 정도 상승이 나오겠는데 금방 또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같이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좀 수익실현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 코인을 좀 안내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위에 전화번호로 어단히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면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당연히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없고요. 소담 없이 문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같이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니까 부담없이 많이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흥했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